안녕하세요. 가토리 영성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루꼬부 1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위의 딴 곳으로 나가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분들이 신부들을 가늠할 때 그 신부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봅니다. 기도를 잘 안하면 날라리 신부라고 비난하고 성당에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면 성인 신부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미사를 드리고 기도 모임에 자주 나가는데도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제대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형식적인 겉모습이 벗겨지면서 어느 순간 참된 자아가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고 인생의 다양한 맛을 느끼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도가 진정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자신을 감추고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에 집착했을 때 저 홀로 진실한 신자인 양 착각했습니다. 그 당시는 냉담자들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진실한 신자이고 상대방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양 대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갖고 교회와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제 자신이 냉담을 하기조차 했습니다. 교리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에 눌린 나머지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 여러 해 동안 성당을 멀리한 것입니다. 어쨌건 이 많은 의문들은 영성심리를 접하면서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몰아세우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됐습니다. 언젠가 꿈속에서 다 쓰러진 집 한 채를 보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흉가였습니다. 하도 인상에 기쁘게 남아서 상담가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그것이 신부님의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라고 말해줘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부터 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심리학책을 구해서 읽고 메모하고 묵상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데 이파리가 쉬운 차는 연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바뀐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연꽃은 아직 연약해 보였지만 그것을 보며 슬픈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큼이로 내 꽃이 살아있구나 그동안의 공부가 헛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마음의 집을 바로 세우고 연꽃을 피우기 위한 수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예쁜 꽃의 씨앗을 주셨음을 그 씨앗이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의 자세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마음의 연꽃이 얼마나 잘 피어있는지 보시고 정성껏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느님과 자신을 위한 진정한 기도생활입니다. 옛날 어느 수녀원에 젊은 수녀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며칠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아 원장 수녀가 호출을 했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 거냐? 아무리 미사일 드리고 영상 촬영하면 뭐합니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른 수녀들을 봐도 기도 시간에는 거룩한 척하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항상 똑같습니다. 너무 위선적이에요. 그렇게 사느니 기도를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젊은 수녀의 당돌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원장 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내가 독방과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홀로 조용히 지내면서 생각해 보시게. 원장 수녀는 본체에서 뚝 떨어진 독채로 젊은 수녀를 보냈습니다. 젊은 수녀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아, 이제 잔소리도 안 듣겠구나. 혼자 책이나 실컷 보면서 재밌게 지내야지. 젊은 수녀는 발걸음도 가볍게 독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욕실도 거울도 없이 달랑 방 하나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수녀는, 아, 그래 이제는 씻지도 말고 며칠 동안 뒹굴뒹굴 지내자. 그녀는 매일 먹고 자고 뒹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몸이 근질근질하고 머리도 뻑뻑하고 해서 이제 좀 씻어야 되지 않나 하고 원장 수녀를 찾았습니다. 원장 수녀가, 웬일이냐? 저 목욕탕 좀 보내세요. 목욕하게? 네, 제 꼴이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부끄러워라. 참, 거울이라도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러자 원장 수녀가 야단을 쳤습니다. 기도 시간은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떼꼭 흐르는 자신의 영혼을 씻는 시간이다. 그런데 몸이 더러운 것은 부끄러워하면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왜 괴념치 않는 것이냐라고 야단을 치듯. 우리는 아침마다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씻습니다. 만일 씻지 않고 산다면 심한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역시 오랫동안 안 하면 마음이 찜찜하고 불쾌해집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 씻으면 한 시간 동안 기분이 좋고 샤워를 하면 하루가 기분이 좋은데 기도를 하면 평생이 좋다. 기왕에 사는 인생, 기분 좋게 상큼하게 살기 위해 영혼을 목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고지식하고 강박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도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낄낄대고 웃고 장난을 쳐서 시끌벅적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수사가 수도자들을 불러 모아 혼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살지 말고 열심히 침묵하면서 기도하세요. 원장수사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진 수도자들은 다같이 열심히 살자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 동안에 기도할 양을 청해서 각자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지키기로 했습니다. 곧 사순 시기가 되어 모두들 평소에 두 배가량 많은 기도를 하고 묵주도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수도원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경건하고 조용하게 이를 때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자들 사이에 웃음이 사라지고 짜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누가 미사를 빠지면 어디가 아픈가 걱정들을 했는데 기도의 양을 늘린 남부터는 누가 미사를 빠지면 괜히 화가 나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만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기도를 다시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수도원의 분위기는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이유는 고지식하고 강박적인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모르면 대다수가 기도하기를 꼽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다니면서 외워야 할 기도문들이 많긴 합니다. 최기도, 성모성, 영광성, 사도신경 등등 그래서 천주교신자들은 기도 좀 해보세요 하면 개신교 신자들처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자세로 더 거북한 마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문들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해도 자신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 실망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옛날 어떤 수사가 성인 수사가 될 결심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만 자신이 거룩해지고 변화된 듯 느낄 뿐 기도 시간이 끝나면 옛날과 똑같고 고해성사를 받아 노상 똑같은 죄만 고백하고 살아서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나갈 생각조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원장수사는 그를 데리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원장수사는 강가에 매였던 나룻배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노를 저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라. 하지만 아무리 노를 져도 배는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었습니다. 원장수사님 도저히 안됩니다. 물살이 너무 셉니다. 그래? 그럼 노를 젖지마. 그냥 있어. 수사가 노 젖길을 멈췄더니 배는 순식간에 하류로 떠밀러 내려갔습니다. 간신히 강물을 빠져난 수사에게 원장수사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거센 강물이 있다. 이 강물은 사람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미는 힘이 가하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센 강물에서 노를 젖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기도를 하면 성장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송봉려님이 전해드리는 산이란 시 보냅니다. 나무들이 묵묵히 살아내는 동안 이끼부터 상수리 나무까지 보도 많고 햇살도 골고루 나누도록 별빛도 골고루 바라보게 비스듬히 몸을 지그려 주었으리라 나무들이 석양농을 남김없이 몸에 바르도록 비스듬히 몸을 리워 주었으리라 굽이 굽이 골짜기 내려가는 물소리 들려주려고 졸린 나무를 깨우느라 엎드린 가슴 패이고 패었으리라 나무들 나무답게 키우기 위하여 물소리 새소리 합하여 들려주어 듬직하고 당당히 큰 모습 저리 비스듬히 누워 실눈으로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는 것이리라 강복 드리겠습니다 천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들에게 축복을 이루셔 기름을 가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